이 분은 교통법률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로비 사건 사고들 당황하지 않고 해결해 드리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달 27일에도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추적했더니 운전자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10대 청소년이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훔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훔친 차량 혹은 불법으로 빌린 렌터카를 운전하는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의 무면허 불법 운전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또 렌터카 업체는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외에도 교통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단문호 1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공구사업원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고 났는데 과실 비율 어떻게 되냐 보험사 처리 어떻게 되느냐 뭐든 좋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다는 분 모셔보죠.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상하게 일주일 어떻게 가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변호사님 만나고 나면 일주일이 벌써 이렇게 금방 갔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많이 보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아나운서님 많이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장담커인데 저 한 번도 생각 안 했다에 아닙니다. 이게 또 제가 걸겠습니다. 주제도 한 번 생각해보고 아나운서님도 생각 많이 났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금 웃음기를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미성년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정말 심각합니다. 앞서 사례처럼 훔친 차량으로 운전하다 잡힌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네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했다 그러면 행위가 두 개입니다. 멈춰 훔친 행위 자체는 절도죄에 해당되는데 형법상 본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고 또 한 명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미성년자들은 두 명이 사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군요. 두 명이 사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서 한 경우는 특수절도죄에 해당되고 벌금형이 없고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됩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훔친 행위뿐만 아니라 운전까지 했기 때문에 면허 없이 운전한 부분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별개 행위이기 때문에 경합해서 합산형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절도보다는 조금 가벼운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네. 절도죄와 다른 또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가 형법에 마련되어 있는데 절도죄보다 한 전반적으로 2분의 1 정도 경합니다. 6년이 아닌 3년 이하 그리고 천만 원이 아닌 500만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형인데 불법 사용죄는 훔칠 의사가 아니고 일시 사용하고 가져다 둔다는 것이 명확할 때 그때서나 경악에 처벌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절도죄로 처벌하기보다는 불법 사용죄로 경악에 처벌하기 위해서 마련한 규정인데 이번 사건을 본다면 이동한 거리나 이동한 시간 그리고 또 훔친 경위를 본다면 불법 사용보다는 훔친 의사가 크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자동차 사고는 생명을 좀 아삭할 수 있잖아요.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약해 보이는데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네. 무면허 운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음주운전하고 비교할 수도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그래도 면허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용, 알코올농도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은 법정형을 본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법정형 자체가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거든요. 적어도 음주운전에 상응하도록 법정형 상한을 상향시킬 필요성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일단은 그 계정을 통해서 조금 법정형을 올리는 게 필요해 보이고 해당 사고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청소년이니까 한 17살 되겠죠. 만으로 하면 15살 정도니까 촉법소년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무면허 자동차 운전도 촉법소년에 해당이 됩니까? 네. 촉법소년이라는 것은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중에서 만 10세 이상 소년법상 해당되는 경우를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면 나이에 따라서 범죄, 촉법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사고도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만 14세 미만 어린이였다면 그러니까 청소년이었다면 촉법소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촉법소년 어떻게 본다면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니까 소년법에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촉법소년에 대해서 나이를 더 낮춰야 된다는 말도 많은데 만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보입니다. 변호사님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떠세요? 여쭤보는 게 실례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선거연령도 낮아지고요. 또 소년에 따른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성인에 대한 연령이 낮아졌다는 말은 나이가 어려도 성인으로 보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촉법소년이 만 14세 미만인데 이제는 적어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정도는 더 낮아지는 게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저희 방송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이게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거든요. 당시에 추석이었던 10월 1일에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빌려서 운전하던 10대 청소년이 이게 참 무용가를 꿈꾸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가해자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당 사고의 선고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직접 운전자, 운전자 김모군이라고 하는데 이 김모군에 대해서는 법정령이 어떻게 보면 도주치사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입니다. 하지만 실제 선고형은 미성년이니까 부정기형이 선고됐습니다. 장기 7년, 단기 5년이 선고됐고 또 동승자가 4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명, 특히 차량을 직접 몰고 와서 김군에게 운전하도록 한 정모군에 대해서는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의 선고형이 되었고 또 정모군 같은 경우는 불구속 수사를 받고 불구속 재판을 받았는데 실형이 선고되니까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네, 아니 이게 한 사람의 목숨을 좀 앗아간 건데 형량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성년자니까 단기 5년, 장기 7년형으로 개전의 증도 있고 교화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약하게 봐줬다라고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선고되는 형들을 보면요. 도주치사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대법원 양년 기준을 본다면 가중사에 관해서도 4년에서 8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단기 5년, 장기 7년 선고됐다는 말은 도주치사의 가중사의 적절한 형으로 선고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법원의 양년 기준이 국민들의 법감정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는 말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량들을 보면 법에서 정한 형 중에서 상한에 맞추는 것도 아니고 중간 지점에 맞추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하한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제는 법원이 좀 따라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희찬이 파파님께서도 애플리케이션에 비상상황 외계의 무면허 운전은 운전자 및 동승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내셨는데 이게 동승자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같이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정군이 직접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건 아니지만 사고 나기 전에는 정군이 차량을 빌려와서 김군에게 운전해봐라고 줬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는데 지금 정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고를 안 냈다고 해서 도주치사 혐의는 인정조차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유기방조 부분만 인정되어서 법정부석이 되었는데 사실 이 동승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있었던 어랑리 사건을 본다면 음주운전에 동승했지만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윤창호법 공범이 적용됐었거든요. 그 논리대로 간다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만들어서 사고가 발생됐다고 한다면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공범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해서도 공범 성립이 당연히 성립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검토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애플리케이션으로 조셉 팡님께서 저희 애청자분이신데 저랑 변호사님의 아름다운 브로맨스라고 저희가 소대 보고 싶다 뭐 이랬잖아요. 네, 네. 변호사님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차를 좀 몰래 타고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앞선 사고처럼 공유 앱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차량을 대여해서 무면허 운전하는 경우가 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이제 하는 무면허 운전 부분도 많이 행태가 발전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른다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자료를 본다면 문명허 렌터카 사고 그러니까 전체 사고가 1,605건입니다. 그중에 18세 이하가 저지른 것이 405건이에요. 그리고 또 증감률을 본다면 전체 사고 증감률은 8.2%인데 18세 이하는 매년 13%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명허 렌터카 사고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큰 문제겠네요. 이렇게 무면허 상태인 운전자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까? 네, 이 부분 또 이 건 그러니까 이 건 때문에 공유 앱을 통해서 빌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에서 어떤 사각지대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차량을 임차한 사람이 유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또 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객군수사업법에 따라서 처벌 규정, 금지 규정도 마련하고 있고 처벌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하의 증가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두고 있는데 문제는 공유 앱을 통해서 성인의 아이디아 계정을 빌려받아서 돈을 주고 그걸 미성년이 직접 찾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올해 1월 21일부터는 명의대여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빌려주는 사람 그리고 빌려받는 사람 알선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증가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이제서야 여객군수사업법에 법을 마련했습니다. 좀 청소년들의 무면허 사고가 늘고 있다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3134번님께서는 학교에서 교통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학교에서 이런 교육도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어떤 상당히 불행한 상황이라는 것을 많이 좀 알려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한 가정이 진짜 풍지박산난다.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그런 것을 좀 사실적으로 좀 보여줘서 교육시킬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청소년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보상 제대로 못 받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상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처벌도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부분에 중요하겠지만 현실로 돌아온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상이 전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무면허 운전, 차를 먼저 훔친 경우하고 공유회로 사용한 경우 나눠봐야 되는데 훔친 경우 같으면 차주는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없어서 자배법상 책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차주가 차량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책임을 주어질 수도 있고요. 운전자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주고 그런데 결국 피해자가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운전자가 미성년자고 또 부모가 어떤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따놔야 되고요. 그렇죠. 공유회로 사용하는 경우는 좀 다른데 공유회로 사용하게 되면 차량을 빌린 것은 맞기 때문에 렌터카 업체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유보상, 손해보상 책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공제조합, 보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데 공제조합에서는 자신들의 약관을 가지고 면책 약관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소송을 해야만 그나마 법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못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억울하면 되어진다고 볼 수도 있죠. 차량을 좀 훔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와 공유 앱을 이용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 피해보상의 차이가 있군요. 네.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부모님 차량 몰래 운전하다가 사고 냈다면 피해보상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부모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절치는 아니기 때문에 무단 운전에는 해당됩니다. 하지만 무단 운전하더라도 부모가 자신의 자식들에 대해서 차량을 관리 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이 있고 또 부모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그나마 다행히 아버지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보험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이런 사고는 없어야겠습니다. 추후에도요. 상담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은 단문호 10번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9676번님께서는 아내가 한 달 전에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주차 라일이 없는 곳에 주차가 돼 있었고요. 그런데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실이 100%라고 하더라고요. 좀 억울했습니다. 주차장이지만 주차 라인이 없는 곳에 주차단 차를 들이받아도 과실 100%인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이거는 좀 경호의서를 나눠봐야겠는데요. 보통은 주차 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하면 불법 주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 정도 불법 주차한 차량에도 과실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액션자님이 뻔히 보이는 차량을 주차 라인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과실 책임 묻기는 좀 곤란하고 오히려 그 주차한 차량이 교통을 현저히 방해해가지고 사고를 발생시킨 부분이 일부 있다면 주차한 차량이 책임 묻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액션자님 100% 다 인정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 라인이 없다 하더라도 확연히 지금 주차되어 있는 게 보이는 상황에서 들이받았다면. 네. 또 왜냐하면 이게 불법 주차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보통. 아 그렇군요.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차라면 그나마 책임물을 여지라도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 주차라인 아닌 곳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8024번님께서는 교차로에서 버스와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가려고 제가 진행하는 차선으로 들어오다가 사고가 났는데 버스기사분이 내리더니 보험사 부를 시간은 없고 저한테 보험 접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보험 접수만 하면 되는 건가요? 버스회사랑 다른 조치가 필요하진 않은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지금 어떤 버스기사님이 일이 바빠가지고 이 부분에도 보험 접수하라고 이야기만 했다고 하는데 사실 보험 접수로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제조합이나 상대방이 다 인정한다면 문제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보험 접수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폐자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본인이 바쁘다고 보험 접수하라고 해서 그냥 가버린다라고 하면 사고 후에 조치를 다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특가 도주 뺑소니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청자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났다면 여기에 대해서 보험 접수하라고 이야기만 하고 가서는 안 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518번님. 퇴근 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같이 서 있던 몇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방에 있던 노트북이 파손됐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노트북이 파손됐다. 보통 갑자기 정지하는 바람에 승객이 넘어졌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봉이나 지지대를 잡고 있었다면 무과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도 못 잡았다면 10에서 한 15% 정도 과실이 주어지고요. 또 공제조합하고 협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하기에는 여의치 않고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사나 공제분쟁 조정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이제 예청장님이 좀 억울함 해소되는데 큰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정경일 변호사입니다.